오늘 뉴스장터는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니죠 많은 국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오늘 12월 26일 밤 9시 15분에 방송 예정인 KBS 송년특집 임용 단독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러나 KBS 측의 철통보안 때문에 이 방송의 내용이 바깥에 센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단독쇼를 연출한 KBS의 PD인 이태현 PD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방송 내용의 크기 일부를 이런 내용이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 인터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태현 PD는 이 PD입니다. 좀 작게 나왔죠? 이태현 PD인데 1978년생이니까 만으로 43세인데요 이런 베테랑 PD인데 지난 추석에 심수봉 콘서트도 연출한 베테랑 음악 PD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태현 PD가 이명웅의 콘서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명웅의 콘서트의 티저 영상의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고향에 있는 킨텍스에서 녹화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관중들이 모두가 이명웅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웅 모두 28개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8개라는 노래도 그동안에는 과연 몇 곡을 부를 것이냐 이 나훈아 콘서트를 비교해서 한 30개 가까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 2시간 정도의 방송을 하려면 28개의 노래를 열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웅의 단독쇼, 위아 히어로, 이명웅 콘서트의 분위기,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태현 PD는 이명웅의 단독쇼, 위아 히어로, 이명웅 콘서트는 새로운 이명웅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무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새로운 이명웅의 모습입니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의 경연 이후에 알려지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스타가 된 가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미스터트롯 진, 미스터트롯 탑세븐, 미스터트롯 탑식스의 한 사람인 트롯맨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KBS 송년 특집 이 단독쇼에서 이명웅의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 느낄 수 있다, 볼 수 있다. 가수, 아티스트 이명웅의 진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명웅의 단독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태현 PD의 이 방송의 방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동안의 이명웅이 아니라 새로운 이명웅을 볼 수 있는 게 이명웅의 단독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댄서라고 할 수 있는 댄스크루, 쿡의 리더 아이키와의 합동 무대예요. 콜라보 무대를 이미 녹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명웅은 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감성 장인입니다. 아이키는 역동적으로 율동을 하는 댄서입니다. 둘이 정반대의 만약에 무대를 꾸밀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하나의 무대, 콜라보 무대를 꾸미는 이게 이명웅이 단독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적인 모습과 역동적인 모습이 함께하는 무대, 이 이명웅의 팬덤인 중장년층도 좋아할 수 있는 무대이면서 또 젊은층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송, 말하자면 단독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태원 PD의 설명이에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명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무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아이키와 합동 무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정말 더 궁금해집니다. 더 궁금해지는 것이 물론 이태원 PD도 이걸 노리고 인터뷰를 했겠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PD가 수백 명의 팬들이 2시간 30분 동안 차분하게 오로지 이명웅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에 감동을 했다. 지금 이명웅과 관련해서는 이명웅 가수와 팬덤 영웅시들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팬의 그 가수, 그 가수의 그 팬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녹화 공연에서 400여 명, 500명 가까운 관객, 이명웅 팬들이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이태원 PD가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웅은 또 그 자리에서 이명웅은 또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 반갑고 행복하다. 이렇게 또 역시 팬 바보. 이명웅은 팬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던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태원 PD도 감동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의 방송이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더 크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이, 아니 온 국민이 12월 26일 밤 9시 15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은 이명웅의 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2월은 이명웅 때문에 뜨겁다. 이명웅의 단독쇼의 열풍 때문에 뜨겁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여서 기대가 됩니다. 계속 기대가 됩니다. 26일 밤 9시 15분 신사와 아가씨가 끝난 직후에 방송이 되는 것이 이명웅의 단독쇼, 위아 히어로 이명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예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모습의 예고 영상으로 이명웅의 단독쇼를 분위기를 좀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에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자막이 나가고요. 이제 이제 진짜 정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KBS 측이 자신있게 자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이 콘서트 단독쇼가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자막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예고 영상에는 이렇게 이명웅이 대기실에 있는 모습 연습을 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대에 무대를 꾸미는 모습이네요. 킨텍스에서 무대를 꾸미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무대가 만들어지네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이명웅의 KBS 송년특집 단독쇼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1년에 최고의 무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대에 자 LED 영상이 만 타일 이상 만 타일이라면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최고 화려한 무대가 2000 내지 3000 타일 타일의 크기입니다. 타일의 숫자가 클수록 화려한 무대인데 만 타일 이상의 LED 영상이 이렇게 꾸며진 거예요. 이게 이명웅의 단독쇼의 무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2021년에는 최고의 무대 최고의 가수가 슈퍼스타가 이 단독쇼로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이명웅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합창단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컷을 컷을 통해서 아 단독쇼가 이런 분위기의 방송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철통보안 때문에 전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무대인지 알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도 그 방송의 한 장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명웅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2021년에 최고의 무대는 이명웅의 단독쇼다. 관객들의 모습도 이렇게 살짝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객들이 이명웅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이태현 PD가 감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We are 송년특지 이명웅의 위아 히어로 이명웅 콘서트다. 이렇게 이 예고 영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관객이 눈물을 훔칩니다. 이런 모습으로 12월 26일 밤 9시 15분에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 이명웅의 단독쇼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KBS의 철통보안 때문에 이명웅의 위아 히어로 이명웅 콘서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 담당 PD가 한 언론사에 인터뷰한 내용하고 예고 영상을 통해서 이런 무대가 꾸며지다는 것을 정리해서 맛보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다리는 12월 26일 이명웅의 단독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